세 번째로 그래서 보금서에 신학적인 맥락 앞에는 역사적 맥락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신학적인 맥락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말씀했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뭐냐 하면 종말이 성취된 사건. 이 종말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통치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역동적으로 통치하시는 이전에도 없었던 완전한 역동적인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통치의 새로운 시대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이것과 관련된 표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금의 시작은 바로 종말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극적으로 다스리신다. 내가 바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종말의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줄여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이제 예언자들이 이사야도 그렇고 뭐 눈마자가 보게 될 것이고 저런자가 걷게 될 것이고 뭐 귀신이 쫓겨나가야 될 것이고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예언서에 있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예언자의 성취라는 걸. 그래서 축기, 치유, 교훈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전부 다 압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사건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의 결과로 요청되는 당연한 반응은 회계적. 회계한다는 말은 윤리적 개념이라기보다 바로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모든 그런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인간의 모든 짐을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분께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이제 회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전부 다? 체리와 장기 아니면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놀렸죠. 바리세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 교만한 자들. 결국 그 사람들은 회계하지 않고 결국 이 사람들은 반역을 냈습니다. 그 반역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 처형이죠.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킨 비유가 보금소 뒤편으로 가면 많이 나오죠. 바로 악한 농부들이라든지 탕자의 이야기, 누가 보금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도 형이 나오죠.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 그 형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십자가 사건 자체만 보면 그냥 로마의 사형 틀이잖아요. 자체만 보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 반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 반역했던 온 인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에는 바로 그토록 기다리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인간의 불의를 그대로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오히려 인간의 죄와 인간의 불의에 그대로 당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음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더 큰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살리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보내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혹은 한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어떤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전부터 있었던 길이지만 그게 확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확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죠. 불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까 이걸 고린도전세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이전에도 활동하셨던 성령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영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세원약의 영이기도 합니다. 이 영을 통해서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자기 죄를 보게 되고 예수님께 나가서 전척을 의탁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런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는 돌성전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제 진짜 성전이라고 본질적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복음서의 이야기는 이런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숫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상하시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성전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성전을 왜 멸망해야 됩니까? 바로 진짜 성전이 나타났기 때문에 본질이 나타났기 때문에 형식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구실을 못하는 이 돌성전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성전 파괴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그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돌로 지어졌잖아요. 예레미야 말씀인데 이것을 다시 재인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AD 70년에 있게 되는 겁니다. AD 70년에 있게 될 사건까지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이게 복음서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 예언을 하시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주의 임하심이에요. 주의 임하심. 그러니까 이게 성전 파괴는 바로 뭐냐면 주님이 임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정한 성전임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사건.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면 세상 끝이죠. 세상 끝. 이 세상 끝은 종말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종말의 시작에서부터 해서 종말의 끝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 담고 있는 게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서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각권의 특징이 있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종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을 많이 강조해요. 독자들이 박해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받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밝히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메시아, 약속의 성취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증거 이것들을 밝히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독자들이 유대인 성도였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독자들을 해서 기록된 복음서인 겁니다. 요한복음은 깊이 있는 신학과 문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헬라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예수님, 마태복음은 구약을 성취하는 예수님, 누가복음은 약자에 대한 관심, 요한복음은 하나님 신 예수. 또 마가복음은 사건 위주로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에서 신약 성경을 입문을 할 때 보통 요한복음을 많이 읽히는데, 새신자들에게.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면서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을 읽히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을 가장 많이 수집한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야기의 여섯 덩이, 설교의 다섯 덩이, 이야기, 그 다음에 설교, 이야기, 설교, 이야기, 설교,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약을 짜놓은 게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주로 성령을 많이 강조하죠. 누가복음 다음에는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데,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행전 아닙니까? 이 성령에 대한 강조가 누가복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독자들이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느냐? 율법이나 한례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굉장히 강조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성령을 강조하죠. 요한복음은 헬라인 성도들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와 헬라 철학, 신학적 용어, 그리고 다양한 풍성한 철학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해서 기독론과 그리고 신론들을 교리적으로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서는 어떤 문학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중심되는 문학은 당연히 이야기겠죠. 이야기나 말 그대로 인물 배경 사건, 이런 식으로 쭉 묘사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간간히 한 덩이로 예수님의 교훈 모음집들이 복음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주 사용했던 문학이죠. 바로 비유. 비유는 그거 자체가 사실이 아니에요. 이야기와 비유는 달라요.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각색해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파하려고 하는 거고 비유는 있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과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 스토리를 적용하려고 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비유는 되게 과장스럽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이 과장과 이 역설과 모순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강조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학적인 특징들은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학적인 특징들은 이렇게 숙성에 대한 짓을 읽을grund이니다. 문학적인 특징들은 이렇게 화장을 확신하려고 하더라도